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 9월 모의고사 대비 통학과학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좀 잘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 이 고1 통학과학은 좀 애매한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고1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2학기 내신 대비 시험 범위는 상단원입니다. 그런데 9월 모의고사 이 시험 범위는 누적해서 1, 2단원이 됩니다. 뭐야 나 내신 대비 겁나 하면 1, 2단원 아예 못 보는데 아니면 내가 1, 2단원을 보면서 9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은데 그러면 3단원 공부를 잘 못하는데 이런 좀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쌤은 네 여기에서 무조건 전략을 잘 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나는 선택 과목을 이 사회에 이쪽으로 할지 아니면 과학 쪽으로 선택을 할지 네 문과, 이과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어느 정도 마음의 확신이 생기셨죠? 네 그러면 쌤 저는요 앞으로 고2, 고3 수능을 칠 때까지 과학을 볼 일이 없어요 쌤 이건 200%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쌤 네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공부에 맞아 3단원 하세요 이거입니다. 네 나는 이번 고1, 2학기 시험 대비 성적만 잘 나오면 됩니다. 이런 학생들은요 시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네 3단원 공부 하시고요. 쌤 저는요 이 공개로 진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1, 2단원 같이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네 1, 2단원을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? 라고 좀 이제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1단원은요 빅뱅 우주론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에 신소재도 있고 여러가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가장 고2 내신 과학과 많이 연계되는 건 원소와 주기율, 주기율표 그리고 다양한 화학결합이 됩니다. 그래서 적어도 원소 주기율에 대한 내용 한번 보고 이용결합,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쭉 봐주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되고요. 고2, 고3에 있어서도 네 이게 연계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. 자 2단원에 있어서는요 어떤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? 당연히 중력 시스템,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이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 중요합니다. 고2 올라가면 물리원 1단원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.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구 시스템 그리고 뭐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반구조론이다 라고 하는 것들요. 네 고2, 지구과학 내신 그리고 수능까지 모두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도 여기를 포인트로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학생들이 쌤! 저는 세포도 좀 공부했고요. 그 다양한 유전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생명과학 부분도 공부를 했는데 그거 9월 모의고사에 안 나오나요? 나와요. 많이 나와요.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이게 고2 아니고요. 고3 돼서 생명과학 2를 할 때 좀 연계가 됩니다. 그래서 쌤은 고2 올라가자마자 바로 연계되는 단원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. 네 이런 정보는 중요하죠. 꿀팁입니다. 이런 부분들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쌤! 저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다 알겠어요? 그리고 빠르게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좀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린다면 1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,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죠. 그때 공부했던 내용, 오답노트를 다시 보시면 좋아요. 웬만한 내용들은 네 앞에서 다시요.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들은 겁나 암기에서 푸는 게 많이 없습니다. 다 원리를 가지고 푸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원리를 내가 놓쳤던 그 오답노트를 다시 보는 게 좀 효과적이겠죠. 그리고 쌤 이런 거 말고 저 1단원에서 했던 신소재 그것도 보고 싶고요. 단백질, 탄수화물, 지질에 대해서 암기했던 것도 지금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많겠죠. 자 그런 학생들은 네 우리 학교의 기출 문제 두 번 치러진 기출 문제를 쭉 다시 풀어 보고요. 작년 그리고 네 재작년 9월 고1 모의고사를 한 번 쭉 풀어 봐 주시면 네 시간 활용에 있어서 아주 좀 잘 효과적으로 쓰지 않을까 라고 예측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1, 2단원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고 네 9월 모의고사 치르시면 되고요. 쌤이 이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이 3단원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쌤 저는요 고2, 고3 수능 칠 때도 과학은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 그럼 저는 쌤 이거 9월 앞두고 어떻게 공부하나요? 음 요러한 부분으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쌤이 좀 플러스로 나 내신 대비만 집중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? 답입니다. 답. 자 보통 3단원에서 2학기 중간고사가 산화환원 반응이 들어가고요. 2학기 기말이 중화 반응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 산화환원 반응을 좀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. 수능 기출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학교 물리 선생님은요. 보통 2학기 중간고사 때 전기를 출제하십니다. 어 쌤 저 오매법칙, 피는 VR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?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. 자 전기 부분도 사실 여기는 화학 부분처럼 수능 기출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쌤이 봤더니 이 전기 부분은 개념에서 빵꾸가 겁나 많아요.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를 가지고 풀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개념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내가 기니디 중에 막 흔들리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내신 대비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 나타날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신 대비에 집중하는 것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는데요. 쌤이 고1과 고2 학생들에게 항상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도 그러고 온라인에서도 그런데 올해 2023년도 학사 일정이 좀 이상해. 극단적입니다. 뭐가 극단적이에요? 전국의 50% 학교는 추석 전에 모든 시험을 치러요. 그리고 50% 학교는 추석 이후 10월에 시험을 치러요. 그래서 굉장히 일찍 보는 학교 그리고 굉장히 늦게 보는 학교가 이렇게 약간 양극화가 됩니다. 그러면 굉장히 시험을 일찍 봤어요. 이런 학생들은 10월 그 시간이 붕 뜨게 됩니다. 그럼 그 10월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. 그리고 저는 10월 한 15일쯤에 시험이 쳐요. 시험 그때 다 쳐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지금부터 몇 주나 남았어 얘들아 거의 두 달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. 그런 학생들은요. 지금 내가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지 2학기 중간고사 말고 9월 모의고사 말고 2학기 기말고사까지 미리 공부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배분들을 잘 짜서 네 고1 2학기를 보내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마지막 대사 길었는데요. 중요해서 이야기 드렸고요. 저는 9월 모의고사 여러분의 좋은 결실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